안녕하세요 유광섭입니다 자세한 목소리가 지금 많이 안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은 아마 이번주는 힘들 것 같고 글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방송을 글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간국의 문섭이 심하게 알았는데 거의 몸을 나가는데 목소리가 이렇게 잠겨버리니까 여기에서 무리해버리면 다음주까지 방송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팬 여러분께서 듣기에 좀 거북하실 것 같고요 나름대로 압축해서 경주별로 문자로 글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 찬바람 쐬고 그런 과정에서 감기가 걸린 것 같습니다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고 이번주만 글로 대체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양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번주도 뭐 준비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이 안 나와서 방송을 못하는 것뿐이니까 그 점 양해를 해주시고 다음주부터는 정성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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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